삼성 마지막 하나 다수 인승이 철봉이 하나 또 매달리 했는 느낌 이야 정말 불쌍하다 이게 뭐야 고고고고고고 고고고고! 한 번 더! 한 번 더! 형 숟가락을 돌려 interested, 좀 눌러줄게요! 오늘 좀 준비하다. 야, 그만해, 야, 그만해. 자, 흰쓰는 김에 내 손을 깁시다. 폭소 프레이더. 얼른. 다다오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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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내 발이 부러워. 내가 점프를 할 거 아니야. 못 잡아서 떨어질 때 발로 다칠 수 있어. 틀어줘, 틀어줘, 틀어줘. 틀어주는 것까지 해야 돼. 틀어줘. 이거 철봉 일단 잡는 것도 박수래요, 사실은. 철봉을 잡는 순간 박수 드립니다. 박수.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형. 올라가. 올라가. 야, 뭔 힘을 써봐야지. 아니, 형이 무슨 절반에 매달린 사람 같아. 벼랑 끝에 매달리고 계신다. 야, 너넛 태원 형 널었어. 형, 한 번은 하자, 한 번은 하자. 밑에서 살짝 잡아주고, 받쳐주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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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한 다섯 개 하는데. 손 씨려는 것 같아. 그러니까 뒤에서 잡아주고 하나만 해보시면 안 돼? 하나만 해, 형. 여기를 잡고 올려줘. 그러니까 여기를 잡고. 야, 카메라 얘기만 잡아주고. 비화야, 니가 틀었다. 한 세 개 정도만 해주자. 더 올려봐, 더 올려봐, 더. 올려봐.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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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아. 전부에서 나 있으니까 밟아. 너무 앞뒤가, 너무 앞뒤가. 여기까지만 찍어요, 밑에. 나 찍지 마. 아니, 한 손. 아, 리얼했다, 리얼했다. 됐어. 아니, 은혜를 그렇게 갚아요? 미안해, 미안해. 유정님 잘하실 것 같아. 아니, 나는 뭐. 어, 오! 5, 2, 1 clothes 여유있어 여유있어 BEAT 6, 10 get 7, 1 할 수 있어 보혁 더 해도 돼 10개 채워 원수위같이 내가 뭐가 되지 뭐. 그리고 다 휘져놓으면. 형, 내 그 전에 내가 할 수가 있잖아. 이렇게 해도 돼? 그래, 그래, 이렇게. 이거 꼭 안 되나? 마음대로 해보세요? 아니 이게. 마음대로 해보세요? 이거 다 부셔버린다, 내 마음대로 하면. 이게 더 힘들 수도 있어. 그래? 오~~ 하낭만 더! 하낭만 더! 하낭만 더 형님! 대단히 들어갑니다 종목마다 하나씩 베스트가 있네 멀리뛰기 자신있어 멀리뛰기요? 다음 종목 멀리뛰기요 멀리뛰기 형! 여기 좀 넌 깜짝 놀라게 해 줘야 돼 참고로 고3 만점 기준이 2m.62m 만점이요? 근데 저 진짜 제자리 멀리뛰기는 좀 했던 것 같아요 2m 50 자 정신이 2m 30 말 없는 거 오랜만에 보네 2m 30 15 자 괜찮은데 요새 또 치대 중이잖아 충격을 주면 안되니까 내가 이만큼만 떼도 웃지 말자고 그럼요 형님 자 편안하게 뛰어 자 빨리 뛸게요 오케이 욕심 부리지 말야 아니 맨날 좀 지워줘 아 나 일이 아냐 이거 가만 써봐 여기서부터 잡아 아 저 새끼 심심히 걱정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요거를 좀 내리도록 여기서 해서 아 그래 이걸 역시 머리가 들어간다 여기만 찍지 마시고요 부모님이 보시니까 내가 많이 뛰면 의심하니까 아니 자 나와다 준비해 우리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형님 진짜로 아 오케이 아이 아이 되겠어 2m 형님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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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m 170 좀 더 뺄 걸 그렸다 170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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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깜짝이야 야 깜짝이야 신기록 그렇게 해봐 형 진짜 바닥 그냥 이렇게 짚어도 야 그렇게 하는 게 더 낫겠대 두발보다 한 발로 이렇게 하는 게 더 많을 것 같아 어 바이 미술 없잖아 어 바이 미술 없잖아 어 바이 미술 없잖아 진짜로이다 야 야 야 생일 신기록이야 야 생일 신기록이야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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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돼 안 돼 진짜 쓰러져도 달려가니까 나는 고독한 우렌만 가세요 아야 치 우리가 단축 마라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우리의 멘토 스승님이 필요합니다 정말 어렵게 수배를 했습니다 뭔지 이게요 아 금메달 황영조 오우 오우 때까지 신나 56년 만에 오리탭 신화 대현 직전 황영조 올해 황영조 금메달 한국의 황영조 금메달 아 우리 황강범입니다 아 지금 korea 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 지금 국가대표를 맡고 있습니까? 지금 한국 마라톤 기술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 그냥 보시기에 느낌상 신체 조건이나 그래도 마라톤에 어울린다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저희 중에? 마라톤을 잘 뛰실 분처럼 생긴 분 두 분 계시느라 두 분이나요? 우리 이경규 형님과 이경규! 두 분이 있어요 끝에 계시는 분 그래요? 친구들 주님 이분들은 헤대만 멀쩡하지 몸으로 봤을 때는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쉽지가 않아요. 마라톤의 몸이 아니다. 마라톤은 신장이 170cm에서 전후에서 가장 잘 뛸 수 있습니다. 본인을 책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좋은 성적을 내는 선수들의 통계가 그렇습니다. 키 170cm. 보스톤 마라톤인데 우리가 만약에 한 명이 참가한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고도 됩니까? 강스톤 마라톤은? 그렇죠. 준비가 안 되었으면 뛰다가도 걸어야 됩니다. 참고 뛰다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마라톤 경기를 보면 항상 후면은 앰뷸런스 차가 항상 스탠바이하고 따라옵니다. 문제가 되면 바로 타고 병원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를 바라보면서. 처음으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심장이라든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심장이라든가. 손을 이렇게. 왜냐하면 나중에 뛰다 말고 갑자기 심장마미로. 갈 수가 있어요. 갈 수가 있어요. 갈 수가 있어요. 갈 수가 있어요? 우리한테. 몸을 준비해주시고. 희망을 해주셔야죠. 강조에 나와요. 왜 그런 말을 하시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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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을 주셔야지 지금.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서 뛰다가 가는 분도 꽤 있어요. 아니, 몰랐어요. 갑자기 운동을 심하게 되면 운명을 달려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앰뷸런스가 그냥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왜 저를 바라보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미리부터 조금씩 연습을 했습니다. 마라톤은 장난이 아니에요. 심각하게, 아주 진지하게 준비를 합니다. 이게. 하프 코스에 도전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21.075. 누가 그런 얘기 했어요? 작가분이지. 누군지 모르겠다고 전화를 받았어요. 작가분은 하프고요. 어서 그런 얘기를 들으셨어. 아니에요? 이 분은 하프, 하프, 하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어차피 뛰어댄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이제 페이스가 되겠습니다. 페이스. 예, 달리기의 요령이 있어요. 축추법 같은 것 같은데요? 일단 호흡이 중요한데요. 감독님, 축추법 이렇게 수만씩 싹 까버립니다. 축추법은 뭐 통하지가 않습니다. 축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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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대답을 해주세요. 그러게, 물 딱 짚는 거 그런 것들도 좋겠어요. 물 짚는 거는 그냥 가자, 서서 불러주세요. 아니요? 어차피 걸어가실 거 아니에요. 멋있어요. 멋있어요. 잡아가실 거 아니에요.